한숨 소리가 들려요. 누워있네요. 오늘 뭐하냐. 뭐하냐고? 맨날 하루가 똑같네. 왜 이렇게 긁어? 갑자기 바쁘다가 최근에 하던 프로그램이 종영을 해서. 그러니까 개인 유튜브 빼고는 좀 재충전의 시간을. 재충전의 시간이 좀 많긴 한데 길고 한데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소질이 없죠. 영화배우나 탤런트들은 작품을 하고 또 중간에 쉴 때는 재충전을 하고. 다음 작품을 위해서 또 몸을 만들고. 그런데 저희 같은 이렇게 일개미들은 하나도 일이 없으면. 왠지 나만 못난 것 같고 그리고 그 전 프로그램 PD가 원망스럽고. 원망스럽고. 진짜 심심하다. 오빠. 왜? 물이 왜 이렇게 많이 식혔어? 어머, 저 2층까지. 2층이 내려오기 귀찮... 2층이 내려오기 귀찮으면 어떻게 사요? 더러워, 이거. 뭐 닦은 거야? 양말. 청소 좀 하지, 진짜. 더러워, 이태가? 아빠 방이? 아빠 방이 너무 지저분해. 했지, 했지. 오늘 스케줄은 없어? 없지. 그거 끝나서 없지. 이거 환기 좀 하자. 이거 잘 여세요. 나도 문. 문 건들지 마. 오늘 뭐 할 거야? 왜 뭐해? 그냥... 누워 있어야지. 아이고야. 애들 지금 밥 먹으니까 내려와. 먹어. 이따 먹으면 되지, 나. 조만 차리게 하지 말고. 그렇죠. 찾으면 돼, 지금. 어머, 저런 말이 어쩜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와. 사실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이천수 씨 보면서 가장의 권위가 살아있구나. 이런 생각도 약간 드네요. 지금 대리만족하는 거예요? 좋다, 멋있다. 난 아예 안 차려주는데. 두 번 차리기 싫어서 내려오라. 그냥 보고 싶어서 내려오라 하면 되지. 맛있겠다. 고등호조림. 나 저거 우거지야. 어쩜 그렇게 잘 해 먹어. 어우, 집밥. 엄청 잘. 아빠 밥 줄게? 밥도 잘 먹고 말도 잘 들어갖고 잡아가지 말자? 아, 침이 왜 이렇게 들어? 네? 둥이들 키우면 풍경이 다 그렇지, 지금. 아니, 자기 방 아까 그렇게 더러웠는데. 뭘 내려와서 여기를 지적을 해. 아침에 애들 한바탕 놀았지. 빨리 와서 오빠 밥 먹어. 어? 제가 집이 너무 더럽지 않아? 뭐야? 아빠 밥 먹어. 오, 잔소리 그만해. 밥 먹어. 하나, 근데 이거 어제 먹은 거잖아. 응? 어, 어제 먹은 거 다 먹어야지. 이거는 이틀 동안 먹어. 어? 하나. 맨날 똑같잖아. 어머. 우리 엄마 같은 건 매일 바꾸라고 그랬는데. 눈으로 말해요. 새로 있는 거는 김밖에 없네.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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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다른 집 다 이렇게 먹어. 우리 집 반찬 되게 많은 거야. 그래. 얼마 전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 또 예민하고 불안한지 또 잔소리가 늘기 시작했더라고요. 하나. 맨날 똑같잖아, 반찬이. 아. 아니, 생선 어차피 할 때 하나 더 하면. 저거 일절만 해야 됩니다. 내가 생선 먹는 건 아는데도. 일절. 그건 좀 그렇지 않냐. 한식에 얼마나 많은 반찬입니다. 오랜만에 내가 쉬는 건데. 뭐 오랜만에 지금 요즘에 계속 쉬는 것 같은데. 진짜 잘한다. 그렇지, 아빠 맨날 집에 있었지? 이제 애들은 거짓말을 못한다. 눈 참는 아들 진짜. 잘라줘. 다이어트, 다이어트 하나? 내 거야. 김치 해줄까? 김치 해줄까? 김치 해줄까? 김치 해줄까? 김치 해줄까? 나도, 나도. 이제 애들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천수 씨 꼼짝도 못한다. 이제 봐. 이제 봐. 난 내가 해 먹을게. 본인이요? 뭐 먹을게? 아니, 냉장고가 세대인데. 아니, 반찬 많구만. 많긴 많네. 그래, 음식 많네. 그럼 밑반찬 다 여기 있는 거야. 야, 이런 거 또 얼마나 좋아. 나 고기 좋아하지. 그거 저기 뭐야, 주은이 오면 묵은지에다 같이 구워줄 거야. 나는. 아니, 근데 애들도 좋은데 나는 뭐 먹으라는 거야? 같이 먹는 거지, 오빠 갈비탕 있잖아. 야, 나 쫄면이랑 먹는다. 아침에 일어나고 쫄면이야? 새로운 걸 먹어야지. 맨날 똑같은 거 먹네. 어떻게 매번 새롭냐. 맨날 새로운 걸로 다 바꿔. 나도 바꿔라, 새롭게. 내가 어릴 때 축구할 때, 봐봐. 사골국을 매일 그냥 365일 사골국을 먹은 거야, 운동할 때.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야, 음식 트라우마. 그리고 또 365일 먹어요. 365일 먹었다잖아요, 운동하면서. 그리고 이제는 상황이 상황인데. 무슨 상황인데요, 도대체 이 상황이? 백수. 백수, 놀잖아, 지금. 그러면 좀 아끼고 먹고 해야지. 하은이, 너 먹을 거야? 쫄면? 밥 먹어야지, 이거 어떻게. 다 먹어야지. 또 뺏어 먹지 마. 아니, 밥 먹여. 산물에 엉덩이. 아이고야. 저게 이제 뭐 오이랑 뭐 좀 넣고. 그럼 면하고 고추맛 장만 먹는 거야? 계란이랑은 좀 쌈지? 네. 조일아, 또 어때? 조일아. 좀 줘. 아니, 안 볶을래? 안 먹지, 얘가 좀 빨간 먹으러. 아빠, 너 안 줘. 아니, 나은 요리를 잘하는데 요즘 요리 안 해.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오빠 다 차리는 거 얼마나 있는 줄 알아? 식당이어야지, 반찬이. 거의 매일 바뀌잖아. 식당 안 가도. 나는. 아, 몰라. 엄마. 나 애들 가르치라. 어디 가? 유치원 가야지. 그래? 애들 같이 가. 너는 같이 가. 과장으로서 또 가서 애들 잘하고 있나 또 회의도 좀 하고 해야 돼. 아니야, 오빠 선생님도 오빠 부담수라고 오빠 오면 또 좀 그래. 시달려봐, 같이 가. 아니야.